오늘 아빠랑 같이 놀 준비됐나요? 오늘 아빠랑 같이 놀 준비됐나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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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영이가 상북이 떠서 놀 테니까 저희가 그거 수도권에 연결 좀 해? 여러분들 오늘 하영이랑 옥상 수영하는 날입니다 춤춰보자! 기쁨의 춤추지! 자 한 번 하영아 아빠 이제 물 받아볼게 잠시만 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거를? 이렇게 고정시키는 건가? 아! 서희야 그럼 드라이버 좀! 우와 뭐야 이거! 드라이버 아 왜 고정이 안 되지? 도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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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 도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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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 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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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! 꼬치에 대고 모두 조이라고? 아! 그냥 이거를 하고 대라고 이렇게? 아! 뭐야! 필요 없네 그냥! 아! 뭐야! 필요 없네 그냥! 아니니? 비 오는 거 아니야? 비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? 아!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해! 어?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빼고 이거 다시 아니 알았어 그니까 보여달라고 뭐라 그랬다고 이거? 채팅? 고물을 빼라고? 고물을 빼라고요? 고물을? 알았어 한수차 님이 별풍선 5개를 어? 12,307 어머! 됐어! 근데 자기야 이거 물 언제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? 그다음 자기야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까 두껌 있다? 물놀이하고 라면을 물놀이하고 라면? 그럼 라면 먹을까 같이? 우리 이쁜.. 이쁜 자기? 사랑해 뀨뀨 꼬이 꼬이 한 시간은 안 걸려요 여러분들 반 정도밖에 안 채울 거야 왜냐면 가득 채우면 제가 들어가면 넘친다니까요 그냥! 일로 와봐 왜? 으아하! 여기 앉아있어? 하하하하 뭐야? 하하하하 아빠! 어? 엄마한테 달릴 거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?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근데 육세까지 여러분들 이게 안 닿아요 줄이 짧아서 근데 이거 쭉 피면 되지 않을까? 22m 22m?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기까지 22m가 넘을 거 같긴 한데? 제 끝까지 다 할까? 차혜아 자가 기다려봐 차혜아 저거 꽉 잡고 있어 저거 꽉 잡고 있어 열어라 내가 커다 나를게 그냥 우리 수동으로 하자 2로 안되면 잇몸으로 해야지 어때? 내신 너로 지구를 지고 있는 이클리스처럼 나도 할 수 있어 차혜아 준비됐어? 빨리 받자 빨리 받자 빨리 받자 동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길빙둥님이 62,38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야 터다 나르다 그게 더 빠를 거 같아 아 타는 거 진정받고 싶다 아니 이거 처음에는 안 되는 건가? 자긴 나 미친이 야 여기까지 못 해낸 거 있어? 타는 조심해라 어 아 걱정하지마 어? 됐어! 됐어! 봐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인생 봐봐 물 품다 근데 이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? 봐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양동이에다가 이걸 받는 거야 이해됐어? 양동이에다가 입 떨어지는 걸 받고 조개가 어차피 나올 거 아니야 한 70% 정도는 맞잖아 이해됐어요? 아 어때? 그래 이거지 그래도 이정도면 선빵했지 우리 아빠한테 드려봐 저 드려봐 네 네 엄마 이거 까줘 아빠한테 까달라고 아빠 까줘 이거요? 이거 샤워폼이거든요? 샤워클렌저 샤워 버블클렌저 사임이나 샤워 놀이하는데 그냥 샤워 놀이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TPL을 받아듭니다 자 이게 애기들 전용 홈앤키즈 버블클렌저거든요 사임아 잠깐만 사임아 잠깐만 사임아 잠깐만 사임아 근데 수영하고 해야지 아 아 아 오 이거거든요 에잇 에잇 뭐하는거야 나도 할거야 아 나도 할거야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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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다라이 에잇 아빠 수영사장 만든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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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임아 이거 봐서 아빠 수영 만들어 볼까 이걸로? 에잇 봐봐 아 아 아 아 아버지 에잇 일ёт ┭ 수영놀이할 때 쓰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샤워할 때 쓰는거에요? 샤워할 때 왜 까불어? 어? 왜 까불어? 왜 까부냐고? 엄마 아빠 도망에서 까르지 말고 아니야 엄마 아빠 꾸며주는 거야 야 완전 예쁘지? 이거 봐 소품 봐 잘못했어 안 했어? 내가 키워줄게 네이버에서 홈앤티즈 버블클렌저 검색하시면 돼요 뜨겁다 코 왔다 하늘아 애 아 애 내 내 르기 나 도망 내 내 안 돼 르 안 돼 뽀뽀해주면 봐줄게 나무해 마강광 환풍 아빠 머리 감아야 돼 하임이가 딸이라 참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엄마 이거 따라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창 시절 저는 학교에서 머리숨 많기로 두 번째로 손꼽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즐겨 친구들이랑 아빠 내가 머리 만들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머리카락 싸움을 즐기게 했으며 제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친구들 두 가닥 머리카락을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실화입니다 늦었다 하는 순간 진짜 늦은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아빠 상첨들이는 무슨 얘기해? 하임이는 아직 공감 못 할 얘기 하임아 얼마나 빨라 먹는 거야 아빠 머리에 내 머리다 뭐라고? 아니 엽둘이 돼 탔어 아 빨리 먹자 괜찮아 아 국자가 없어가지고 먹기 좀 불편하네 이렇게 먹어야지 아빠가 내 거 다 먹고 비 온다 그러게 하임아 비 온다 와 우리 운도 좋아 어떻게 딱 놀자마자 비 오냐 아 여기서 도짜를 깔고 자야겠다 나중에 낮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들 하임아 그럼 라면 맛있게 먹고 있어 아빠 엄마 아빠 물 빼고 올게 블락조 님이 62,39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임하임 너무 이쁘다 10개 더 있어 엄마 삼성대 나 귀엽대 고맙습니다 람보타는 사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임이 사랑해요 사랑해 하임이 보고시 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임아 사랑해 사랑해요 하임이 보고시 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임아 라면 맛있어 한 번 더 해줘 사랑해 맛있어 요거만 빼야 되는데 엄마 또 사랑인데 엄마 우리 다 사랑해 하임이 보고시 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임아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